안녕하세요 라라하십니다. 12화는 메인엔진 기동편입니다. 90mm 덕터팬을 분리해주고 전선을 사각구멍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모터선 굵기에 맞는 와이어로 연장해주고 커넥터가 역시 깔끔합니다. 좁아 터졌네. 들어갈까요? ABS라 사포질이 잘 되네요. 가루를 닦아내고 경량화를 위해 커넥터를 빼고 싶은데 모터교체가 편하도록 커넥터로 진행할게요. 고난의 납땜 시간입니다. 플럭스를 묻혀주면 납이 더 잘 녹습니다. 아 배고파 수축투브는 히팅건이 없다면 라이터가 왔다입니다. 커넥터를 연결해주고 덕터팬을 넣어봅시다. 세가닥을 하나씩 꽂아주... 왜 이럴줄 알았어 똥선을 넣어주고 합격 노즐을 꺾어도 변속기를 고정해야겠네요. 레프트 제거가 귀찮아서 PEI 배드를 구매했습니다. 누구냐는...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왠 나 싶은 에폭시 배드를 제거하고 열을 올려준 뒤 오리지널을 제거합니다. 자석 배드를 먼저 올리고 휴대폰 액정필름 입히듯이 네 이럴줄 알았어 PEI 배드를 올려주면 바닥 레벨링을 해주고 레프트 없이 프린트 해 볼게요. 온도계를 구매해서 좌표를 찍어주고 헥! 사기네요. 변속기 받침블럭인데 3mm 카본 로드를 넣어 잘라주고 변속기 열이 녹지 않도록 간격을 띄워줍니다. 브라켓과 변속기를 고정합니다. 펜 회전방향 확인차 임시로 연결해주고 바람이 잘 나오는지 볼게요. 배터리는 넉넉히 준비하고 한 개만 살짝 연결해줍니다. 바람개비가 돌까요? 스폰솔타임 이 비디오는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며 홈페이지 위에 들어가시면 현재 PCBWay에서 4차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의 PCB파일, 설명서 등을 첨부하고 제출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제는 IoT 사물인터넷, 로보틱, 자유테마로 참가하며 제출품 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 총상금은 6,000달러이고 주문사진 공유 이벤트도 진행중이니 주문한 것과 멋진 사진을 만들어 상금도 받아가세요! 합격! 이제 제대로 연결해 볼게요. 와이어 가닥을 활짝 펴주고 뽀뽀를 시켜주면 네 이럴 줄을 멘탈을 부여잡고 뒷뽀뽀를 시켜줍니다. 참 쉽죠? 이거 키고 하라고 좀 8화에서 다 못한 로즐 전체를 본딩합니다. 살짝 뻑뻑한데 유격은 훌륭하네요. 정확한 위치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메인 엔진을 결합합니다. 다행히 변속기 선 길이는 딱 맞네요. 커넥터 용량은 XT150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주인 잘못 만나 검게 탄 인두기 팁을 새것으로 바꿔줍니다. 아 뜨겁냐 안 뜨겁지? 창문 활짝 선풍기 켜주고 공기 천적기까지 배터리 커넥터도 납땜합니다. 자꾸 생각나 캡을 넣어 죽? 당했다. 캡을 먼저 넣는 거라네요. 합격 무게중심 시지 변경 무게중심 시지 변경을 고려해서 재단을 합니다. 수컷을 넣어주고 캡을 뒤에서 씌운 뒤 눌러줍니다. 참 쉽죠? 조종기 조종기 16채널을 구매했습니다. 디자인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전투기 조종석 같은 기능은 딱 제 스타일입니다. 캬 캬 얼른 배터리 연결해주고 당겨 봅시다. 10년 넘게 쓰던 건데 배터리가 방전됐네 새 충전기를 영입합니다. 2개 동시에 충전 가능합니다. 변환 잭도 만들어주고 캬 방전된 배터리를 살려봅시다. 메인 엔진용 배터리 완성입니다. 직렬로 8S로 만들어줍니다. 성공! 90도로 꺾어도 버틸까요? 11화에서 고장난 변속기를 주차 삐고 새로 산 변속기는 크고 무겁지만 선이 얇아서 무게는 독인게이긴 합니다. 변속기 선을 연장해주고 위치를 잡아준 뒤 재단을 해주고 뽀뽀를 시켜 아 건망증 모터선은 바람 방향 확인차 임시 연결해줍니다. 납땜은 여기까지 고생했다. 11화에서 못보신 리프트팬을 당겨봅시다. 이제 모든 덕트팬이 돌아가네요. 하하 윙팬 노즐에 종이를 얇게 잘라주고 붙여서 바람 방향을 확인합니다. 망했다. 바람이 수직으로 나와야 하는데 배가 산 방향이라 노즐팁을 제거하고 노즐에 디플렉터를 추가해주고 재도전! 도면을 수정하고 레프트 없이 프린트합니다. 안되면 퇴게 하라 안되면 퇴게 하라 둘이 합치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둘이 합치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내면 영상은 추천받은 풍부에 잠시 운명